띠딩! 어서오세요! 지금까지 어떻게 마라탕을 안 먹어볼 수가 있어? 개념이 없네. 인간이 아닌가? 우리 어머니도 안 드셔보셨다는데? 비언 자, 어쨌든 한 번 재료부터 골라볼까? 군침이 싹 도는구나 일단은 숙주를 밑에 깐다 그 다음 여러 버섯, 모기 버섯, 필수 모기 버섯 마시죠? 청경채 분모자 배출용 이 정도면 됐는가? 저는 소고기로 주세요 서툴러! 욕망을 해방하는 방법이 서툴러! 군침이 싹 도는구나 숙주는 베이스고 청국 당면 올려 품모자도 올려 야채 가득 올려 팽이버섯 올려 이거 올려 저거 올려 꼬치 올려 약꼬 올려 아니 이건 싫어 저는 연구기로 주세요 욕망은 이렇게 해방하는 거야 알았니? 마라탕! 주문 후 기다린다 경건하게 루어! 왜 소리 질러 친구 꼬마로 안 시켰어 꼬마로! 주문 후 기다린다 경건하게 루어! 왜 소리 질러 친구 엑이용차를 안 시켰어 중식 나왔습니다 인생의 마라탕 척 여건 왜이리 호드갑을 그리그리 떠나 했더니 워바가 호우우우우우 내가 떨더니 음 괜찮 꿈 근데 벌써 다 먹었네 파워 회전 마라탕 경험자 왜이리 사람들이 호드갑을 떨어냐면 왜이리 호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너 말대로 내가 쪼금 식혔나보네 그러게 네 쪼 양고기도 궁금한데 한 одним 먹어봐야겠는걸? 야, 니 숟가락 내 그릇이 되는 순간은? 슛! 슛!